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가 세계 35개 주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빨리 불어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전날 국제금융협회의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세계 35개 나라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2.2%로 가장 높았습니다. 채권시장 자금 경색 탓에 기업의 은행 대출이 앞으로 더 늘어나면 기업 부채발 금융위기 가능성도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. 또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여전히 세계 1위에 올라 있습니다.